하나, 둘, 렛츠 파이프 뷰리포! 안녕하세요 뷰리포입니다! 모든 영어! 축하합니다! 뷰리포 5주년! 안녕하세요 뷰리포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왜요?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리포입니다 저희 5명이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뷰리포가 오는 4월 23일 데뷔 5주년을 맞이해서 V LIVE 생중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뷰리포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만난지 벌써 시간이 5년이 흘렀는데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뷰리포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바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땡큐! 깜짝이야! 진짜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번 데뷔 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금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4월 23일 저녁! 9시 30분! V LIVE를 통해 생중계되는 뷰리포의 5스토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뷰리포였습니다 하나 둘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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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LIVE로 저희 5주년 기념 생중계될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V LIVE에서 봐요 안녕 조금만 기다리세요 4월 23일 저녁 9시 30분 V LIVE에서 만나요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